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 6월까지 CJ대한통은 글로벌 부사장으로 해외 사업을 이끌었으며 30여 년간 해외 물류, 포워딩, 3PL 및 IT 통합 프로젝트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CJ대한통은 물류연구소 소장을 지내는 등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5월 LG 상사에 인수된 범한 판토스는 5개월 만에 LG전자물류 자회사인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항공해운물류사업에 육상물류 경쟁력을 더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갖췄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